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개최 유공자에 대한 강원도의 추천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유공자 정부 포상 추천자로 공무원 123명을 포함해 모두 374명을 강원도에 배정 통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자체 수요조사에서 670명을 대상자로 뽑았는데 대폭 줄어든 숫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체 포상 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안전부의 포상규모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월 둘째 주는 가야 상훈 대상자의 구체적인 명단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